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치고 좁은 길이 좁은 길을 가르치고 나의 십자가도 나의 가르치고 나의 가르치고 그대서 나는 주님을 거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때 나는 일어나 오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어느 세상 부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 좁은 길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르치고 나의 가르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감도 클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보구마의 원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대세계보구마의 원약을 붙잡고 하나님 미주 미주 7,000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귀중한 미주대학 성교국 미션홈으로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히 저희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넘어서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요원들과 지규의 제자들이 하나님 움직이는 현장들 가운데 모든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참세제를 준비해 놓으신 제재를 통해 하나님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주시는 날마다 보고만 해서의 힘을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움직이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붙여줄 수 밖에 없는 하나님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전도의 미션홈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성시되어지고 기도응답되어지며 전도의 역사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시간을 가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영하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성시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주여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흥원할 세력을 얻으며 전 미주와 전세계 2만 대역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게 주관하심을 잃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특별히 그 어제 구승현 목사님 사모님 백지원 선교사님 또 김진 랩런트 현성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시간표고 또 지금 보니까 또 영국에서도 우리 빅토리아 자매가 계속 그 카톡방 흐름들 보다가 오늘 원래 화상으로도 지금 같이 참여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좀 그것보다도 조금 오늘 중요하게 이제 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중요한 답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본동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총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향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구제로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11절에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알지 못한다 특히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션 수행을 하고 있는 시간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의 2주 동안에 분석을 하고 또 2주 동안에 전체의 제자 편지와 직접 교수, 직원, 학생, 졸업생, 신입생 일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건드리면서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게 2주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찾아지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확정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존도도 많이 하는 편이고 혼자서도 생명운동, 존도운동하고 다락방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한 사람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유목사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한 사람이 백 번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 명이 동시에 한 번 딱 들어가면 제자를 빨리 찾아낸다 그런 메시지가 유목사님 AUC 2007, 2008 이렇게 같이 2007년 전도의 4단계 내 조직을 2008년도 AUC 때 한 번 더 그 내용을 좀 깊이 다루어 주셨는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또 많은 생각과 답을 좀 찾게 된 게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한 명이 전체의 영향력을 줘서 살릴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화상으로도 들어와 있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라든가 또 지금 선의자매라든가 혼자 있는 멤버들이 과연 혼자서 그 대학 고구마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국은 지금 새벽 3시인가 4시인데 자다가 일어나고 참여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딱 해보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좀 확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문제는 개인이에요 나 자신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보구마를 인도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 게 나 자신이구나 성령의 역사 사실은 한계가 없는 전우주적이고 동시에 분여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역사가 제한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자체의 제한적인 요소에 누가 딱 걸림돌이 되고 있냐면 나 자신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팀을 이루었을 때는 깨져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학생 한 명 데리고 가니까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만나야 되겠다고 쓱 건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혼자 다니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아니다 저 사람 예비된 사람이다 아니다 학장을 만나볼까 안 만나볼까 직원을 만나볼까 안 만나볼까 혼자 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그 많은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제한시켜놓고 제약시켜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저를 생각해보셔서 아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 못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냐 장려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밀어붙이면 막 막 밀고 다 간다 뭐 어디에 있는지 막 밀고 들어가고 때려 부수고 막 문 열고 막 이런 것 같이 자꾸 인식이 돼가지고 장려왕 목사님 뭐 추진하면 막 팍팍팍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저는 그런 말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아요 야 장려왕 목사 성령의 인도를 받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야 아따 대단하네 가슴도 두껍도 막 밀어붙이고 뭐 해내네 이게 지금 맞지는 않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현장에 왁왁거리면서 존도도 잘하고 문도 딱 여는 스타일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약간 남자 비슷하고 막 상남자 마초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장들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당대 세계보고만 하려고 하면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움직여지는 여기에 우리 개인의 성령 인도가 굉장히 미약하구나 이게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들을 전부 틀을 다 쳐놓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못 때리고 이걸 못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러시아 집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 자신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나 자신을 어떻게 살려내야 될까 오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내 한계를 못 넘어서면 무제한적이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자체 속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축복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학을 살려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찾아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처음에 현장 분석하고 참여할 때 한 50명 가까운 50개 정도 대학을 분석해서 캠프를 하겠다고 지금 막 움직이는데 사실은 카톡에 못 올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만남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공식적으로 조금 안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안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혼자서 과연 대학 전체의 영향력을 줘서 대학 전체에 숨겨진 제자가 만나지고 대학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대학을 교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능하냐? 지금 그 답을 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아요 제가 해봐도 쉽지 않은데 여자로서 공부하면서 시험도 치고 이러면서 사실 대학의 전도운동을 펼쳐낸다 그건 보통 쉽지 않겠다 제가 좀 새롭게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거기 이야기들을 미션 수행에 앞서서 나 자신, 개인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 먼저 내야 되겠구나 그런 중요한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개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개인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지 못한 부분 그럼 어떤 준비냐 첫 번째는 보니까 결국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비밀인데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 이거를 넘어서지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갈등하고 아예 전도 편지도 교수들한테 전달 자체를 못한다는 건 믿고 가서 못하고 와 학장한테 절대로 줄 수 없어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군데 학장한테 제자 편지를 줘 내가 누군데 교수한테 전달을 해 그래도 보니까 하람이는 학장 만나가지고 제자 편지 주니까 흑암도 펴가지고 저 가서 크리창 클럽 스태프 명단 받으라고 딱 했는데 또 용감하지요 지금 용감한 얼굴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과연 저렇게 미친 애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혼자서 과연 전체 영향력 줄 수 있겠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저 어릴 때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 보면 여자한테 남자 넥타이 메고 양복 딱 입고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아줌마는 왜 양복을 입고 다니지 그리고 남자처럼 머리도 쇼커트를 쳐가지고 뒤에서 보면 남자예요 앞에 딱 가보면 뭐 여자고 자 우리가 지금 세계복만을 앞두고 대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보스턴 백상캠프라든가 플로리다 주위에 파고들었을 때 제자 편지나 그 자료에 반응한 사람들은 거의 99% 없었어요 약간의 매개체는 있었는데 또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제자들에게 써줘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체 영향력을 파급을 빨리 주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제자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저도 오늘 그 현장 들어가가지고 제가 막 게시판이다 이렇게 UHA마다 이렇게 꽂아 놓은 거 보니까 붙어있는 것도 제법 있고 연락은 안 왔어요 제법 붙어있는데도 연락이 안 와 물론 그 사람과 우리들의 만남이 제자 편지라는 그 문서 갖고 만나느냐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도 우리는 체험을 쭉 해오면서 왔는데 문제는 대학생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영향력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 전체 속에 숨겨진 제자를 보는 눈 그리고 그 제자 중심으로 어떤 시스템들을 뿌리 내릴 수 있냐 그걸 보는 눈 그리고 결국은 교회화시킬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결국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열어놓을 건가 지금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로마서 7장, 8장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바울도 혼자서는 시달린 것 같아요 자기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마크 루디하고 함께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움직이고 일할 때는 됐는데 혼자서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진짜 전도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세계복음만 생각하도록 내 기준이나 혼자서는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시켜놓고는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는 도다 기도 좀 해라 그랬는데 못하고 퍼져 있으니까 그래 됐다 이제 가서 푹 자라 지금 베드로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주대학, 전세계대학의 많은 대학생들이 전도 안 해도 나는 딱 말씀 붙잡고 현장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베드로 이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비전과 사명까지 딱 주고 치유해버렸거든요 저도요 제가 제 혼자 일부러 팀을 만들어서 가고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도 막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혼자서 한 번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라 계속 혼자 해보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걸림돌이냐? 어떤 개인 준비가 되지 않았냐? 욕구에 대한 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현장을 보고만 하고 재림주로 오신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따라 다른 것 같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믿고 있는 거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따라 또 달라지고 어떻게 증가하느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제자 삼느냐가 또 달라지고 어떻게 교회화를 시킬 거냐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 유해체 대학을 들어가면서 딱 느낀 거는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계속 나요 혼자 들어가 보니까 야 내가 미주대학 선교 국장인데 한 대학을 혼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렇게 축제 사자 공부하고 박사 학위 따고 석사 과정하고 대학 과정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전체에 내가 영적으로 영향 준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누리고 있겠냐 사실 상당히 어렵겠구나 개인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생각, 잠재식, 무의식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 불신앙이 차 있는 거야 이 대학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겠어 나도 유해체 이렇게 살리겠나 왜 안 만나지지 이건 내가 혼자 갖고는 안 되구나 저 뭐 구승의 목사님, 앤드로 성교사님 이 팀들이 왕창 들어가야 살리지 나 혼자는 안 되겠네 이런 게 들어갈수록 믿음이 막 생겨요 안 되겠다는 믿음이 확신이 와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아멘, 그렇지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핏물에 그런 믿음이 딱 확정되고 막 믿어지고 그렇지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면 같이 살려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이제 가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진짜 지금 불신지 안 되는 것만 해도 살아남은 거라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 화상까지 들어왔다 뭔 힘이 있어서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옆에 주변에 팀들이 있으니까 또 대학 팀들이 항상 움직였고 구 목사님, 앤드로 성교사님, 김홍준 사장님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몰랐는데 혼자서 계속 일단 제 언어가 약간 짧은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언어 짤 때에서 눌리고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개인, 나 자신의 한계가 뭔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고 불신앙하는 요소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어떻게 교수한테가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골리아 얼마나 모독하는 소리를 40일 동안 각인이 돼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그렇지 누가 골리아스를 얘기해 할렐루야! 이러면서 딱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택도 아닌 이상한 다윗 하나 같이 동생 하나가 나와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아니 내가 어찌 이유가 없냐 저 할래 받지 못한 놈이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데 저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골리아스는 누군지 아나? 제가 들고 있는 방패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아나? 제가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대단한 길인 줄 아냐? 키가 얼마여? 제 골리아스 싸움에다가 끝난다? 끝장난다?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 있으나 발 닦고 쉬어라? 아예 40일 동안에 완전한 불신앙 그게 바로 동화되버린 거예요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엄청난 교수, 엄청난 문화 엄청나게 나보다 훨씬 막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상체가 훨씬 길잖아요 하체가 짧잖아 근데 또 미국 여자는 하체도 기네 우리는 청바지 사면 롤업 해가지고 말아올려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짧아요 그럼 막 다리 길이도 다르지 이러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해주지 부활했다? 아멘 해주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다? 아멘 해주지 보고만 하신다? 아멘 하지 재림주로 오신다? 아멘은 하고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내한테 각인되버려서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고요 아예 죄와 저주 상태에 종로를 달고 있고 사단에게 딱 길들여져 있는 요소가 가득 쩔어 있는 거예요 이게 쩔어버린 거예요 쩔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팀으로 움직일 때는 가능한데 팀으로 내가 낙심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구의성 장도님 그리스도회가 하나님 역사 간증하니까 그렇구나 또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이게 혼자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1대1인데 결국은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이미 내 혼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합숙 훈련 받고 집회 가고 세계 랩런트 데이 가 있으면 막 랩런트를 리드고 하는데 딱 자기 자리로 자기 방으로 자기 혼자 딱 되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건 지금 문 전체를 보고 제자는커녕 자기 혼자 살아남을 힘도 지금 없는 상태로 약화돼 있구나 내가 혼자 계속 지금 한 4주 동안에 혼자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 뭔가 내게 각인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대학 다니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대학교 2, 3학년 딱 돼버리면 대학 안에 있는 음란, 흑암, 저주문화에 딱 장악된 상태에서 전혀 영향력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동화된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는 끝나지 그리스도 하면 끝나지 이놈아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해라 그럼 보면 전화하면 되지 저도요 제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메시지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영접한 사진을 좀 올려놓으면 복사님 저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생명운동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길래 내가 바로 넣었지 해라 그냥 가서 전화하면 되지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지금 랩런트들이 혼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자기가 지금 홈스테이하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완전한 불신앙에 너부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그냥 젖어들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왜 옛날에 한창 그리스도하고 펄뜩펄뜩 뛰고 보선 학사 일기생을 비롯해가지고 곳곳에서 막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전도하고 이러고 막 시험치는 것도 막 자기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캠프를 하던 애가 왜 남자 때문에 퍽 자빠지고 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수 타버리고 왜 사라지는지 우리랑 같이 움직이니까 한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목사님이 캠퍼로 온다니까 같이 움직인 거지 진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원수로 둘러싸여도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맞다 이 답이 지금 아직 안 났다는 제가 다락방 21년 차인데 그래도 다락방 안에서 웬만한데 무속인들 병원 대학 중고등학교 어디든지 빅토리아 가면 그때 우리 군목사님 가가 막 집중하려고 운동하고 캠브리지 대학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우린 막 발음도 이상한데도 영어로 찬양하니까 저번에 프랑스에서는 기타치고 찬양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인을 받더라고 그래 깊은 줄 알고 야 역시 나는 유럽이구나 내 얼굴이 약간 안토니오지만 이게 중남미 안토니오가 아니라 스페인계구나 했는데 그 몰려온 남자들이 다 게이라 야 이것들이 내 가슴과 엉덩이 라인을 보고 이게 뻣 같구나 이게 이게 아니구나 막 이렇게 기타치고 찬양하는데 저게 뭐냐? 영어인지 뭔지 못 알아듣겠대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일단 영어로 하니까 대단한 언어처럼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디쯤 우리 기타 들고 하면 찬양하고 보금전에 영접해 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랩런트 입장에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개인이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현장 살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누구를 만나도 보고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정확하게 원세 보금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꼬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이게 지금 냉철한 근본 바닥부터 시작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베레벨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딱 리더가 되고 랩런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영산업인이 딱 되니까요 현장 중요한 거 아니니 생명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엘리트로서의 규모와 삶과 전문성, 실력 갖춰야 된다 이런 소리가 지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싹 포장해 가지고 지가 조금 되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리더를 하려고 달려드니까 랩런트 운동이 희석되버린 거예요 WRC에서 특강하는 데 구 장노님한테 다른 불신자 애들도 종교연도니까 개인 영적인 체험에 대한 보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완전히 원석으로 철철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칠 때 색깔을 싹 숨기고 들어온 애들을 확 바꿀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우리 WRC 애들 색깔이 이미 피가 아니야 빨간 물감 비슷한 거 캐척 같은 거 발라서 지금 흥건하게 젖은 척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사실은 미션 수행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대한 건 뭐냐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또 일어나서 이 바람들이 좀 미주 7천대학으로 흘러 들어갔으면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의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를 찾게 된 게 뭐냐 개인이에요 아 지금 이 개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2000년 전 십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다 끝이 났다고 알아야 되는데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왜? 해보면 해볼수록 아닌데 해보면 해줄수록 어렵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가 행복해요 인터넷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딱 다운받아가 딱 과자 갖다 놓고 음료수 딱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우리 랩런트를 좋아하는 치맥 치킨 맥주 갖다 놓고 딱 야 영화 봐야지 하고 딱 앉는 순간 그 몰려오는 기대감 그게 사실 좋지 현장을 기획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은혜 되냐 솔직히 아니거든 여기도 딱 얼굴 싹 시달리다가 싹 화면에서는 이렇게 분가로 좀 발라갖고 누리는 척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 얼굴에 막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완전 몇 시간 전에 가가 막 목욕탕 가가 찬물 뜨거우면 찬물 뜨거우면 얘가 얼굴 막 해가 동동 그림으로 막 스킨 로션 밀크 로션 발라가지고 덤덜하게 해가지고 젤 발라고 올빼 딱 해가지고 뚝 있으면 완전 달덩어리지 유광수 목사님 딱 보니까 이야 얘네도 막 대학생 때 은혜 받으러 얼굴이 광이 나고 올빼 쫙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속이고 다닌 거지 근데 우리는 그때는 완전 아평 같은 거 맞았기 때문에 미친듯이 헹거라 근데 또 교육자고 별달리 할 것도 없고 아 그런데 지금 대학생 입장에서 개인이 지금 완전히 완전히 이게 고립돼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틀 속에 죄와 저주 사단의 틀 속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딱 가치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옆 사람한테 딱 보고 말을 시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좀 바보 같을 때 멍청할 때나 이렇게 잘 모르니까 던져보지 알면 알아갈수록 이게 말을 던져갖고 될 게 아니구나 이거 이런 방법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나 현장 정도 해갖고 안 된다 하면서 막 뭔 문화를 가지고 굉장한 시섬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식이지 그 왜 그러냐면 맨투맨 개인을 변화시킬 답이 자기들한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창한 어떤 연주회를 해가지고 거창하게 사람 모아가지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싹 끌어모아서 그것을 야릇하게 해가 전략적으로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향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의 피 묻은 모금이 뚝뚝뚝 흘러내린 사람이 그 문화를 잡아야만 영향이 가거든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시달리면서 바이올린 하면요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해요 동삼제일교회 박원규 장노님 손장과 누군가 걔 바이올린 하는데 얘는 그때 캐나다인가 있었어요 토론타 얘는 아무리 기쁜 곡을 켜도 눈물 날라 그래 듣는 사람이 얘 영적 상태가 우울하기 때문에 이게 가 옛날에 우리 동기들 한 번 누구 생일이라 그래가 노래만 가가지고요 모 전도사가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그런데 슬프더라고 막 불렀어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왜 배낭을 멜까 왜 여행을 떠나지 경비도 많이 들 건데 힘들 건데 가면 고생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게 굉장히 분위기 업 시키는 노래거든 조용필 도는데 이게 영적 상태가 무늠 이게 지금 이거 나 자신을 못 살리면 아무것도 안 한대 이게 성령 충만하면 바리세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4등전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 39근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원색 복음으로 딱 꽂아버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솔직히 현장 딱 갔다가 나오는데 누구를 딱 마주쳤냐면 제가 전에 분석할 때 옛날에 호미 자매가 있을 때 만났던 아담이라는 교수 제가 딱 세 번 만나가 영접 초청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전했는데 싹 지나갔는데 누구지 딱 보니까 아담 교수야 사실 내가 가가지고 인사하고 컨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저번에 영접 초청까지 했는데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자일까? 그러면 그냥 한번 가긴 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또 왔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시간표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미 내가 다 정리를 다 씻겨버렸어 아까 주차요금 아까 1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괜히 말하다가 이거 딱 오면 또 주차요금 제가 딱 한번 또 딱지 받으니까 다음에 한번 하지 하고 내가 아예 다 정리시켰어요 한 시간 돌면서 싹 정리 다 시키고 그냥 가볍게 왔다니까 그래서 야 지금 내가 미주대학 선교 국장인가? 그러면 지금 애들이 들어가면 어찌하겠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통약을 하거나 누구 한 명 데리고 다닐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같이 있기 때문에 얘 앞에서 내가 선교 국장으로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혼자 다니니까요 야릇한 욕이 많은 거야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들어온 게 하나의 은혜 아닐까? 근데 또 가려니까 약간 걔도 죄 하나는 건드려야지 또 가는데 버스를 타네? 아멘? 이러면서 또 오고 물론 저 영접을 잘 시켜요 잘 하는데 복음도 잘 전하는데 이게 현장 움직이면서 굉장히 내 안에서 로마서 7장 8장에 두 가지 법을 계속 싸우는 거야 거기에서 영직은 힘이 없으면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 승리 기팔 들어주고 오른쪽 깃발 왼쪽 깃발 막 올려내려 올려내려 하듯이 아예 들어놓고 살아버려요 지금 이게 이미 전도 이전에 기도 이전에 영적 싸움 이전에 이미 잠재식 무의식 영적 상태가 젖버린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까? 지금 이게 고민이다 집중을 연을 하면 한다니까 룰을 하고 체크를 하고 내가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해요 점검도 하고 안 하면 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라 이러니까 구원의결 한 번씩 해라 그러면 막 정신 차라리 하는데 지금 이제 나 혼자 했을 때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낼까? 이거 지금 못 넘어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었던 개인의 갈등, 개인의 불신함, 개인의 한계 개인의 어떤 연약함, 일기에 딱 보금들이 확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기쁨과 참, 평안함이 확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 지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못 살아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찬양인들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메시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해버리면 아이들한테 영적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나를 지금 살려내야 되겠구나 내 개인을 살리는 자금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해야 낭망하는 거 자기 영혼에게 계속 각인을 시킨 사람이 다윗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배우이 얼마나 흑암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빌립과의 만남 또 완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성을 변화시켰다 빌립이 누렸던 그 개인의 힘,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혼자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려내버리고 혼자서 광야를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변화시키는 그런 힘 지금 이거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 건 다 불가능하다 이 개인 캠프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이 준비가 되어져서 개인전도와 개인 캠프가 가능한 사람들이 팀이 될 때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미주대학 성교구 캠프팀으로 움직이는 구승희 목사님, 앤더 성교사님, 기범 전사님 이런 멤버들, 강병찬 목사님, 조성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팀이 딱 들어가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도 누구한테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이게 팀의 응답인데 계속 그러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흩어져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개인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필요한데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집중을 연가지고 할 수 있는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데 개인화에 대한 실제적인 힘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을 딱 바꿔놓지는 못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미체가 때깜질러서 사람 살아계시나? 너 영접했냐? 영접 안 하면 너는 생명 없어? 이렇게 때리 붙여서 때리 쪼아가지고 그냥 온 것이지 진짜로 내 개인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 개인의 불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영증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 그것과의 싸움들이 실제는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왜? 개인 준비가 안 돼 있어 스스로 싸움을 못해 제가 우리 집에 예비라는 개가 하나 있어요 이놈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주로 바깥에 키우는데 한 번씩 아내들은 묶어놓는데 이놈은 다 예뻐라 하고 조그마한 새끼니까 그런데 나는 굉장히 엄하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마당에서 놀았는데 예비야 했는데 마당에서 보통은 우리 발자국 소리 듣고 와가팔뜩뜩 뛰는데 없어 문을 떡 여니까 그 막 돌아다니고 이놈이 발로 탁탁탁 해가지고 방충망 문을 열어가 이놈이 들어와가고 막 침대도 올라가고 하여튼 1층 2층으로 오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털을 온 집을 털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좋다고 하타타타 하길래 바로 이거 갖고 코때기를 빵 튕기니까 빵 하면서 가가지고 이놈이 내방 가면 끙끙끙끙 오줌을 질질질 싸요 막 오줌을 질질해가지고 너 이리로 나와 너 이놈 너 빨리 이렇게 막 또 열받아 애들한테 야 어디가 분명히 똥을 쌌거나 분명히 침대나 얻는 구석에 오줌 싸놨다 빨리 찾아내 빨리 그러고 저 털 빨리 너희들 밥 먹다 보니까 식탁 위에도 날라와 그 털이요 바람이 부니까 빨리 털 없애 그래 이놈 나와 이래가지고 바깥에가 내가 슬리퍼로 머리를 갖다가 다섯 대 세게 딱 딱 딱 대니까 저는 아예 내하고는 앞에서는 서슬슬 기는데 이 인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구나 릴레이션쉽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딱 맘문 닫았어요 내만 가면 죽은 척 해 이래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죽은 척 하고 있어요 내가 쓱 가면 눈치 탁 보고 이러면 막 애들은 벌뚜벌뚜 간다 내가 예비야 하면 죽은 척 해 살게 해가지고 꼬리 살삭살락해서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죽은 척 하는 게 덜 맞는 거다 이제 깨달은 거야 이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다가오면 아멘 하면서 완전 땅파면 내 같은 게 무슨 존대여 그렇지 너는 누워 누워 막 사부로 밟아가 막 비벼주면 아멘 하면서 누워가지고 전도로 무슨 존대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거죠 아멘 하면서 누워가지고 당대세계보니까 구 목사님 장 목사님 한다고 큰소리 치사꼬 조성 목사님 한다고 중남미 보니까 역사 일 났더만 저분들이 하겠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안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저앉았뻔인 거예요 보니까 랩던트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야 저놈들 저놈들 그대로 커울놈 완전히 당대세계보니까 시간표 앞당기고 저런 몸들이 딱 서줘야 랩던트들 확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느낌 든 애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저랑 같은 또래의 젊은 목회자들이나 그 밑에 세대들도 많지 않아요 아 완전 위기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어야 돼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름으로 할 일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옛날에 먹고 회상해 먹었는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사용하지 못해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끝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지금 쓰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데 불신앙인 거라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리스도 지금 그긴 주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야 한숨이지 제가 저번에 동삼절교에 딱 갔는데 전도를 굉장히 잘한다는 여자 집사님 팀이 딱 됐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야 다르더라고 벌써 그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그 현장까지 갔다 오는 여정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날씨를 지켜주시고 또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고 시동 잘 걸리게 해주시고 차가 가다가 신호위반 안하게 해주시고 가다가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건데 식당에서 음식 먹는 날이 여름이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거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래서 막 진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싹 해가지고 벌써 갔다 왔어 기도 속에 가고 있고 벌써 어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전도를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는데 이야 저는 그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야 어떻게 그 전도 현장 여정전체를 기도로 싹 이렇게 할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차를 딱 타면 시동 전부 눈이 시동으로 가 있어요 시동 잘 걸려야 돼 그때 차 타고 짝 가는데 신호대만 신호위반 하면 안 돼 아까 기도에 신호위반 하면 안 돼 식당 가자마자 전부 반찬 냄새 다 맡았어요 야 안 신나 이러면서 혹시 이거 먹으면 시중당 안 걸냐 기도를 세밀하게 했는데 불신하고 세밀하게 다 했어 세밀하게 불신앙 다 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식중독 관려가 병원 가면 병원에 들어 놓아있는 옆 침대에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차 앞에서 때려봤던 옆에서 때려봤던 죽으면 죽으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인도 되는 건데 이 지금 쓰잘데게 없는 기도 많이 하다가 불신앙 다 사로잡히고 진짜로 중원부원하는 지도 하고 있구나 진짜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에 불말 불변과 동원되고 닫혀진 모둠은 열리는 거 맞냐 그게 믿어지는 순간 현장에 이긴 건데 현장 가서 지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현장 가서 싸움이 안 되고 있구나 이 생각들을 제가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만물이 그 얘기를 해서 나와서 그 얘기로 돌아가요 사다랑매사 아벤누구를 용광 내서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게 보호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전부 불신앙이고 우리 움직임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목사도 지금 이렇구나 그럼 대학생들 혼자서 완전 고립되고 완전 무너진 거야 지금 겉과 속이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황폐되어 있는 영적인 내 영적 상태 집중을 연한 가장 키워드 어떤 준비냐 평상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돼버렸어 기도가 아니야 완전 불신앙 덩어리고 형식에 매였어요 다섯 번 딱 정식이도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내가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유럽 전체의 영국의 역사는 흑암 조지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사단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 확신에 오는 기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돼요? 물론 그게 막 믿어져서 다 되냐 솔직히 안 해요 그거 막 진짜 믿고 나가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비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 팀으로 움직일 때는 함께 막 그런 역사를 누렸는데 이게 혼자서 움직여 보니까 그래서 팀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맨날 우리가 팀으로 다 할 거냐 아닌데 나 혼자서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딱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원하는 바 사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마는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여기서 완전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인자는 결코 정자임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 그거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잠재식 무식 영혼이 불신앙 덩어리가 돼 있네요 전도가 안 될, 되어질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고립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데 영혼이 살아나요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리고 기대가 돼요 내일 가서 현장에서 기도 성공해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 성공해야 되겠다 진짜 권세 사용해서 이겨버려야 되겠다 너가 지금 왜 고치고 있어 이미 사단은 우리 앞에 밥이고 이미 골리아선 완전히 그냥 목이 잘리도록 예비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적인 영적 싸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누림은 뭡니까? 사도행정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누림 제가요 지금 그 카톡에 카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제가 그 글을 못 읽고 오늘 아침 내가 전도사님을 보여줬는데 방군 싸움에서 죽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장계 한대래요 눈만 해놓고 총하고 권총을 했는데 무릎을 꿇을 쳐놓고 20명을 쫙 했는데 실제로 그걸 유튜브에 그 바로 사람 죽이는 동영상을 그대로 띄울 수 있냐 모르는데 바로 머리들어 놓고 팡팡팡 쏘는데 팡 하니까 벅 튀어나고 피 터지면서요 꼬꾸라졌는데 막 그냥 도미노식으로 가면서 팡팡팡 쏘아 죽이는데 막 나중에 장총 가지고요 한 사람 앞에 한 100발 이상씩 쏴 버려요 간간 막 맞아가고 하여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 한 20명 다 죽어 그것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무슬렘 전도를 하고 할 때 저 총 딱 쓸 때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사람들이 막 떨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취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다 죽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적 생명건 싸움을 했던 이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그들은요 모두 다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리고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생명적 생명건 생명살릴 메시지들을 했어요 딱 순교할 각오를 딱 해놓고 붙어 버리니까요 그 틈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할까 말까 요런 재는 것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언약적 한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 이 언약적 한이 시글쯤 되면 핍박도 주고 내분도 주고 환란도 주고 누구도 죽게 만들고 이게 지금 빨리 살아나야 되겠다 나 자신 빨리 살려야 되겠다 지금 현장은 시급한데 지금 빨리 우리에게는 7천대학이 기다리고 전 세계 2만 개 대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미션 수행하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굉장히 내 개인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았어요 굉장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체크를 했어요 지금 한 21년째 달합방 전도 운동 꽉 몰아쳐서 전도 운동하고 왔는데 그래서 워싱턴 임마누엘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워싱턴에서 전도하던 애들이 우리가 장량욱 목사님 대학보고마의 한에 휩쓸려가 따라다닌 거냐 내가 진짜 우리 대학 살리 하니냐 그런 소리를 했다길래 나는 속으로 미친놈들 다 했네 전도하면 되지 뭔 소리 하고 있네 실제 자기들한테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 준비란 말은 개인 무장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예비된 신 완전 싸워야 되는데 개인들이, 일렘넨트 개인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다 이거 빨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겠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근본 미션부터 해서 정검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해야 돼 불신하면 불신하면 왔다 그래야지 무조건 아멘 아멘 믿는 척하지도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를 살려라 어떻게 증거했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에 나왔던 내가 너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말을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이 임하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나는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이 증거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계속 이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나를 계속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이게 개인 기도구나 이게 홀로 다락방이구나 이게 개인 예배구나 이 시간에 힘을 못 얻으니까 지금 나머지를 못 해내는 거예요 학업과 존도를 이걸 완전히 기도 속에서 못 누려내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4등전 14장 14절 20절 도레마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들어가가지고 뭘 봤냐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도바울이 피무더가 얼굴 퉁퉁 보이는 그 얼굴 속에서 하늘 가지고 딱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이 디모데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생명 대 생명으로 받았고 순교를 각오한 중심으로 받아 놓으니까 달라졌다 참 제가 그 제 딸 사라가 있는데 오늘 왔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준희라고 지가 한 1년 이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네 얘가 공부를 잘해요 한국에서 반에서 1등 하다 온 거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놀지도 안 해 근데 사라가 좀 공부하니까 지랑 만나고 어울려 다니는데 아버지가 UH 교황 교수인데 와가지고 왔는데 이 놈이 막 이랬는데 오늘인가 가요 이제 한국으로 하는데 전해부터 한번 복음 전해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사라 생일에 초청해가지고 아빠가 전하든지 전 선생님 전하든지 걔한테 중요한 거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답은 예, 예, 예 하는데 얘가 내가 가만히 볼 때 얘가 정말로 자기 친구에게 예수가 그로서는 이 원색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인생 전체에 딱 다른 번밖에 없는 일생을 두고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적으로 중요하게 딱 각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국 갔을 때 오늘 새벽에 듣던 이야기인데 스라라고 일주일 동안만 딱 하고 가고 일주일은 또 우리가 뒤에 했는데 그 일주일 안에 얘가 이제 그때 캠브리지아인가 JBL인가 무슨 대학인가 모르겠는데 갔는데 진짜 까칠한 거예요 영국 애들이 그것도 남자애들 그런데 막 얘가 이제 딱 전도를 마감해야 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나랑 팀이었는데 얘들은 둘이 온 거예요 우리 없을 때 목사님끼리 있을 때 분명히 만날 것 같다 했는데 진짜 만났거든 얘들이 없으니까 만났어요 그 다음 주간에 많이 찾았는데 얘가 딱 10분만 가놓고 복음을 지났는데 이거는 막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 살릴 제자 살려야 되는데 막 하니까 이 영국 애가 놀래가지고 머리 노랗고 눈팔 안에 놀래고 다시 이야기하는 내가 들어주겠다면서 아까 뭐 하자 그랬는데 하겠다면서 그것도 주고 얘가 갑자기 막 동양애가 울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걔한테 그 가슴을 봤어요 아 그래도 얘가 이 대학 정말 살릴 제자 찾고 싶다는 가슴이 있는 애구나 근데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거든 언젠간 애를 쓰시겠구나 근데 우리 딸 사람한테는 그게 없더라고 그냥 가면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게 각인될까 제가 그럼 어릴 때부터 봤거든 배 속에서부터 사람과 영접시킨 거 배 속에서도 느꼈고 택시 타고 하다 택시기사가 영접하는 것도 봤고 가족끼리 대학가가 보금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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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그게 정말 프라우드하고 저게 정말 모든 것이구나 현장에서 보금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아직은 또 막 영접 많이 한 것도 봤어요 또 막 스페니시 전도하고 막 캠프해 가고 돌은 많이 봤어 근데 정작 얘 개인의 한은 아닌가 개인의 가치관으로 개인의 정책성 개인의 답으로는 딱 안 들어간 아 지금 괜히 내가 그냥 열받더라고 사라를 팔고 싶었다 그 말이 아니고 야 지금 내 딸한테 저거 안 들어가면 내가 맨날 그 대학생들 중에 공부한다 앞세고 뺀질거리면서 생명운동 한없이 돌아다니는 그럼 내 딸도 그짝으로 넘어가는 그 부류로 넘어가는 인간이 되나? 그럼 나는 내 딸 사역을 실패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게 물론 내가 땡감질러 갔다 갈 때 차라라 나 전달하라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준이가 보금 갖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너를 만났을 수도 있다 이준이가 지옥 가는 거는 피값을 사라 네한테 잘 거다 그렇게까지 내가 억박질렀거든 공갈협박도 했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왜? 확실히 자기는 구원 받을 거 믿기 때문에 피값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아는지 깜짝도 안 해요 이게 좀 어떻게 전달이 될까? 왜? 이거 진짜 우리 미주대학 성경 미션은 고민입니다 동부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수많은 아이들 살아나고 외국 아이들이 우리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역사들 다 봤다니까 지금 여기 한국 애들이 또 여기도 안 오는 애들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남자 애들 하나 입박치게 하면 정신이 일어나 10년 동안 또 막 룰루랄라 세상 애들처럼 놀다가 애 하나 안 오고 이제 권태기 오고 막 우울증 오고 갱년기 오면 그때서야 오직 녀석 이래 사는 이런 수준인데 결국은 개인 무장들이 안 돼 있다 개인 준비가 안 돼 있다 딱 지금 전체를 파고들려고 하고 제자를 딱 만나서 개인 대 개인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으로 딱 전달되는 이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주겠어요 어떻게 제자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세계화를 시키겠어요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싶고 지금 문을 열어갖고 한 달에 몇 개 대학생에게 제자 찾아놨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앞으로 할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이 개개인을 완전히 딱 인생의 전환점적으로 사도바울이 다메석에서 완전히 야곱이 야법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되듯이 이 개인 변화를 안 시키고는 전체 변화가 안 된다 개인 변화 없이는 우리 대학 변화가 안 된다 대학 변화가 안 되고 결국은 당대 세계보고마 이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얼마나 개인을 확실하게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내 인생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응답 오직 세계보고마 내 인생의 결론 오직 전도 제자가 구원한 말로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관으로 이게 멋있게 가치 있게 전달을 어떻게 시킬 거냐 지금 이게 이제 굉장한 숙제야 미주대학 선교국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알류 오고 구 목사님 뭐하고 저도 오고 장성동 목사 후반기 오고 김상무 목사님 오고 조은수 목사 이런 팀도 온다니까 어 저 가서 한번 훈련 받아볼까 그래도 저분들 뭔가 전도 좀 하는 거 같은 거 좀 배울 게 있겠지 그런 계산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인생 연체를 걸고 생명을 담보로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 운동하는 요런 미션홈이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지금 막 몇만 명 모아놓고 뭐 한다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개인들이 지금 이게 한으로 진짜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딱 이렇게 날 서 있는 한 가슴 메시지 옛날에 우리 현장팀상 딱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한 번 확 떨림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인데 혼냥 관중으로서 생각만 막 찔러 쪼개는 그런 그 가슴들이 좀 살아나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제자가 나와야 그런 제자에 의해서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나와야 되겠다 우리 미주대학 선교국도 막 굉장한 전도 전략 굉장한 큰 문 이런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금보다 주옥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보이는 전도 제자로 가치 있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류가 돼야 되고 그게 전도자 특별만이 돼야 되고 이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래야만 개인 전도가 가능해요 개인 무장이 되고 개인 준비가 되어야만 개인 전도가 가능한데 어떤 개인 전도냐 결국은요 그냥 생명운동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생명운동 이 속에서 전체를 영향을 주고 이 속에서 제자가 나와지고 이 속에서 시스템들이 생명적 시스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팀사형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나누어지는 미션홈 미션홈 생명운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교회 생명운동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지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뭔 방법 뭐 이런 거 갖고 다 하다 보니까 뭐 전문교회를 해갖고 뭐 전문성 있고 실력 이런 거 하다가 생명운동 다 잃어버리고 한 다 잃어버리고 지교회 한다 캠프 한다 해놓고는 생명운동은 다 끊어지고 이상한 짓 하는 지금 요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300에서 500명 완전 불신자 전도운동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속에서 뭔가 느껴져야 된다 구 목사님도 옛날에 유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했죠 눈을 딱 감았는데 현장에 막 가슴이 저미도록 이게 다가오고 아 저 현장 UH KCC 샤미나데 유니버스티 아 이게 한으로 내 가슴속에 한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게 딱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참 한용운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서 막 살리려고 뛰어댔렸던 그 가슴 그런 열정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점도 이게 결국 끝까지 가는 거구나 구원의 길을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답고 성경구질 잘 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이 많은 완전 원색 복음이 이게 녹아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뭐가 구축이 되냐면 진짜로 사도행전적 모델적인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다락방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삼천제자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자라는 말 이 속에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사람만 제자라고 남자만 오천이 일어났는데 전략을 잘 쓴 게 아니라 순교를 각오와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리는 언약적 한이 녹아진 전도운동의 파급이었다 지금 그게 회복이 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이런 식으로 모이지 말고 진짜 이거 두고요 나를 계속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시간들이 계속 필요해 그리고 완전히 흑암세력과 영적 시대적인 전주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개인 캠프가 가능하다 혼자서 한 대학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빌립 집사처럼 아예 사마리아성을 살려내고 이디오페 내실을 살려낼 수 있는 인도 그 발걸음이 붙을 수 있다 이미 개인이 준비가 됐고 무장이 됐죠 개인 정도가 계속 누려지죠 그러니까 개인 캠프가 가능하다 이쯤 되면 사모늘이 그냥 사모늘이 아니죠 오늘의 말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오늘의 기도 아니면 싸움이 안 되고 오늘의 전도 없이는 뭔가가 안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필연적으로 딱 부딪히는 시간별가 꼭 와야 된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안 붙잡았어도 오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오늘 자정까지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슈선은 우리 한지호 선교사님 계신데 슈선 지역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누군가를 통해 그 말씀 붙잡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 그 전도와 생명운동을 성취시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탁 회복해야 되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 개인 시스템이라 함은 첫 번째는 개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시스템 두 번째는 개인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받는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본부 메시지 또 여러분들의 현장과 관한의 현장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한의 강단 그리고 하나 더 기도 수적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는 개인 전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섯 기초를 현장화 시스템 동시에 시간표에 맞게 현장화 시킬 수 있는 응답도 오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제자 시스템들도 생기죠 이래 되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지고 이 제자들에게 현장 가슴과 마인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 무장을 시키고 개인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말했던 근본 미션 팀이다 우리 미주대학 선교국의 근본 미션 팀 우리 하와이 참비교에서도 구목사님 모고 하면 팀들을 새로 나눠서 이 사람들은 계속 혼자서 영적 싸움하고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리 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답 내리도록 두 번째 개인 전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미션 팀이다 영접 운동과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개인 캠프가 가능한 사람들이 묶어져가지고 이제는 도전 미션 팀으로 그래서 빨리 이 팀들은 빨리 수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승애 목사님 오면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저는 팀 목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되는 기회를 못 봤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구 목사님 오고 일하면 팀 목회를 해야 돼요 알류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또 아예 중남미 계속 저래 조성 목사 팀들이 중남미도 올듯이 동부지역을 순위하는 팀 중부지역을 순위하는 팀 서부지역을 순위하는 팀 유럽을 순위하는 팀 이거 계속 돌려줘야 돼요 갔다 들어오면 또 체인지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월화수 해가지고 전도사님 하고 해가지고 비갈랜드의 메리즈 앤 그 모젤라 또 캠프 2박 3일 가는데 이게 지금 계속 돌아줘야 되거든 누구는 계속 나고 누구는 고정 있는 게 아니라 갔다 들어오고 또 이 사람 또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내가 계속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언약에 여정할 때 뭐 한 몇 십억 들었다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뮤지컬 공연장을 갔다가 뉴욕 변두리 하나 세우고 계속 공연하게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 50억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50억이면 1억씩 한 주에 딱 팀들에 가고 50개 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1억 갖고 먹고 차 몰고 돌아다니면서 캠프 해갖고 시스템 세우기 했었으면 50개 주에 시스템 깔렸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RU에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전도운동 그런 순회하는 팀들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영국도 마음 담고 참여했는데 지금 저렇게 가슴 가지고 한 지역들을 살려내고 이런 가슴 있는 랩러트리 참 많은데 저들이 마음껏 저 전도운동할 도로 기도로 연결해가지고 밀어주고 사실 뭐가 진짜 도움입니까 저는 우리 그 길에서 제가 꼭 다락방 야당 소리를 듣는데 그 장학금 주는 것도 보니까 잘 사는 애들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이 다 받아가더라 진짜 좀 필요한 애들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회의를 내가 올라오는 자료만 가지고 선정하려니까 안 되지 그 아이들이 있는 현장 바닥까지 같이 가가 뒹구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거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페이퍼로 끝나버리는 거야 진짜 도와야 될 사람 도움은 안 될 애들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지금 없다 우리 랩러트들이 지금 몇만명 몇십만명인데 진짜 제대로 된 아이들 뽑아올려가지고 이 바람들 역기적을 참기적으로 일으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하와이 참비교회에 오신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랩러트 운동 역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미자립교회, 미자립 전도시대, 미자립 선교시대를 바꿀 수 있는 참기적을 일으킬 랩러트가 있냐 그게 뭐냐 혼자 있을 때 내 개인 살려낼 수 있는 모든 부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왜 옥스포드 대학을 세웠냐 구성애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인정했어요 미국에서는 괜찮다 보이는 동부에서는 예일, 서부에서는 스탠포드인데 옥스포드하고는 또 안 돼 같더니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옥스포드가 어떻게 만들었냐 왜 영국 학생들이 맨날 유학으로 그렇게 가냐 미국에 너무 좋은 대학이 만들어요 우리 대영교국 영국이 그런 대학이 하나 없냐 하나 만들어라 홍수가 내려와 쓰나미가 내려가고 모든 것 다 쓸려가는데도 쓸려오는 물살을 헤치고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황소 같은 역행시킬 수 있는 다 전도운동 포기하고 다 할 수 없다 그러고 다락반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생명도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맨날 불신하여 목회자들 중직자들 랩런트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그 속에서도 거꾸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있냐 옥스포드 미션홈이야 이거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니까 뭐 많이 들어왔다 그것도 관계없고 맺적이 들어왔다 관계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여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진짜로 진짜로 주위에 손이 안 끼하고 주위에 은혜가 보이는 켄터키 치킨이 유명한 게 아니라 켄터키 지역에 할렐루야 켄터키 주위에 또 기도를 많이 해가 또 혜리가 또 절로 갔어 벌써 팀이 되었어요 또 선의자매도 기도하세요 아덱이 알래스카로 갔어 학교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 그건 무슨 부대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역사에 일어날 수도 있어 카메론 살릴 흑인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라는 건 아니고 팀이다 이거지 알래스카의 보고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랑 알고 갔는데 웬 동양 여자애가 면회를 왔다 그러면 완전히 아들, 만문 다 열리겠죠 그때 기사대기한테 딱 때리면서 그리스도, 전도해라 그렇게 각인시키고 돌아오면 돼 우리 기범 전원사람이 아마 컨택을 해가지고 연락처 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알래스카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군성교사로 아직은 약해요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친구고 군병원에서도 전도하다고 만나졌다 알래스카도 지금 두 팀 두 명 지금 켄터키도 두 명 지금 요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가 기도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가 뭐죠? 자 이제 미션 번호가 몇 번이에요? 네 번째 미션이 뭐냐면 빨리 전체에 영향력을 주면서 모든 파트를 만나면서 찾아지는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묶고 그 사람들을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찾아지지 않아 놓으니까 시스템으로 갈 수도 없고 교회화도 안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이번 2주 동안 2주간 믿음을 딱 회복하고요 내 혼자서 영책사함에 승리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전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 문을 닫아 버리면 아무도 못 여니까 전혀 나는 전체 영향을 안 줬어도 이디오피아 전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나듯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제한된 한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참된 믿음 회복하고 참된 언약적 한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만남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2주 동안 전체를 계속 영향력 주면서 생명운동을 베이스로 영향력 주면서 제자가 찾아졌다면 생명을 베이스로 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운동이 될 수 있는 그 대학의 시스템들이 나오도록 좀 본격적인 싸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개인 예배를 좀 해보고 하세요 기도 아니고 이제 예배를 하세요 전도자의 삶 체크를 하든 내 개인이 하나님하고 1대1의 딱 깊은 시간을 좀 가야지 깊은 기도, 말씀 딱 메시지 계속 곱고 들으면서요 나만의 깊은 시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영적으로라해 분별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대도다 그랬는데 아무나 못 보는 눈, 아무나 못 보는 전도문 아무나 못 보는 전도 제자 아무나 못 보는 전도 시스템 아무나 못 보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문 그러면 분명히 열린다 이게 딱 확신으로 부딪힐 때까지 계속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의 혼용만족으로 생각마음 찔러 쪼개는 개인 예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누리는 개인 예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인 예배 이 시간을 짧든 길든 꼭 가져라 5분을 해도 그 영적 분위기를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고 1시간을 해도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안 올 수도 있다 사우부에 혼자만의 시간 개인 예배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살려라 그러면 다른 대학생들 살리게 돼 있고 대학소도 살리게 돼 있고 그 주를 책임질 만남도 그리고 딱 보니까 야 신승훈 집사님 같은 그 2주 만에 딱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난 게 이건 하나님 만난 게 마라나타 교회의 까르도나 목사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나겠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계속 저럴까 화상으로 하면서 그런 만남들이 우리 개인이든 우리가 팀으로 되든 우리가 묶어져서 캠프 팀으로 순회를 하든 계속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나 자신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깊은 개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션홈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집중해서 이 네 가지 전체를 보고 영향 주다가 제자 찾아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교회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아는 자들 중심으로 딱 이루어지도록 2주 동안에 좀 더 현장 속에서 기도에 성공하고 현장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싸움들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우리 빅토리아 자매가 마이크 대지요? 마이크 켜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빅토리아 자매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개인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접사사 하나님 보고의 강체를 먹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주죄살이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완전히 꺾여지면 무너지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속에서 대학 현장 안에서 나의 혼년관절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찔러쪼개어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려내며 현장을 살려내며 대학을 살려내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내 인생 전체를 들을 수 있도록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구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정말 개인의 문화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의 틀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럽 현장과 정말 미국 현장 전세계 현장에 흩어진 랩런트들이 많은데 특별히 또 혼자 있는 랩런트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개인을 살리고 정말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전세계에 흩어진 랩런트들에게 인도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부쳐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홀로 문화에서 그 다윗과 같은 그 언약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살아계신 우리 지수 그리스도님으로 그리스도님으로 그리스도님 아멘 자 우리 한지혁씨의 그리스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메릴랜드에 온전히 시작 그리스도 소리가 꺾이는건 아니지만 시작 그리스도 예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람이 시작 마이크 켜세요 하람이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시애틀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시애틀의 한재우 선교사님 시작 진하게 외쳐주십시오 이번에 RCA도 그 지역에서 있는데 시작 마이크가 안됩니다 마이크가 안됩니다 마이크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자 우리 켄터키주 시작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알래스카주 시작 그리스도 자 우리 영국 시작 그리스도 자 하와이 일로 다 뭉치세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화끈하게 마무리를 해야되겠다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진이 진이 오세요 자 일로 중간으로 오세요 자 큰소리로 하나 둘 셋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앞으로 하와이가 삼은 조금만 해도 목에 힘은 상당히 주고 있는 지역이 되니까 어쨌든 기도합시다 두 주간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아 LA 낙심하고 있는데 자 우리 LA 화끈하게 이제 한 2주 뒤면 이 쪽으로 오게 되는데 LA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저 팀하고 우리 팀하고 뭉칩니다 역사 일 나겠지요 자 또 영국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빅토리아 화이팅 네 오세요 빨리 영국 다락방 없는 나라 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걸 하러 갈테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주 동안 승리합시다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